자, 오늘의 스트라타 단어는요, 어멘드먼트고요. 어멘드먼트는 무언가를 개정한다라는 건데 법을 개정한다라고 보면 돼요. 법을 개정한다 그랬을 때, 이게 여러 가지로 세상에 법이 많잖아요. 그랬을 때 로컬어멘먼트에서 예를 들어서 도닝바이로우 같은 거, 투표를 해서 얘네가 개정할 수도 있어요. 또한 스트라타에서 어멘드먼트가 많이 쓸 수 있는 건 스트라타 코퍼레이션에서 스트라타에 바이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개정을 시킬 수 있겠죠? 그때도 스트라타 코퍼레이션 오너들끼리 모여서 투표해서 법을 개정시킬 수 있어요. 그때 3 쿼러보트가 필요하다, 그쵸? 75% 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